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. 오늘 브이로그 같이 한번 출발해보자 네 이제 뽀종영네즈 앞에 거의 다 왔구요. 집들이니까 선물 뭐 살 거 있나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뽀종영네즈 경대입니다. 어 뭐야? 어 뭐야? 아니 어떻게 저기 건물 있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택배기 사주시면 안찾는데 진짜요? 아니 세옥반님 오셨구나. 아 저 택시 타고 왔습니다. 헬기에서 저 똑같은 거 쓰시네요? 어떤 거예요? 카메라에 또 똑같은 거 쓰시네요. 요! 왓스로 키네틱팬! 요! 왓스로 키네틱팬! 요! 왓스로 키네틱팬! 요! 왓스로 키네틱 스튜렌렛! 수고하셨습니다. 아 애플레이터 봅시다. 와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 형님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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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너무 큽니다. 앉아 있어야지? 하이! 오시는 거 다행이네요. 서울에 올라올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. 다행이네요. 근데 다 그러는데 나 최소 더 컸거든? 라인이 더 좋아졌어요. 지금 91kg 딱 고정돼가지고 움직이질 안단 말이야? 지방 시각적으로도 안 되고 다들 카메라를... 여러분, 여러분이 너무 웃겨! 여러분이 너무 웃겨! 머리카락이 너무 웃겨! 핸드폰! 핸드폰! 사진을 남기도 힘들고 수량 조절, 사이즈 조절 이런게... 포종 형님 집들이 다 끝났고요. 저희 집에 가서 영상 편집하고 쉬다가 주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집에서 와요. 타입! 아무리 앨드폰! vest 및 원화. 일본 надо道 vessel 가 ranked 기자야. ber현이. 이거는 Too 왓… 비상. 봐. 한장! 그래도 충분해.. 너무글자막 만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